도청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보자분이 직접 제보셨죠 본인 집에서 그리고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서 제보자분 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셔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어 거기 가면은 목발도 있어 인정? 인정?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나는 저 물 좀 사고 올게요 난 저기 가서 물 좀 사고 올게요 알았잖아 잘 있으셔 나 혹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무슨 일이야? 이곳이랑 놀고 있어 난 차에서 에어컨 틀고 아니 아니 히터 틀고 놀자 에어컨 틀고 있어 뭐하나?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여기 좀 변했네? 이렇게 뭔가 청소되어 있는 느낌이지? 하나 둘 서희 웬 이불? 오늘 여기 온 곳은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바로 그곳 당산나무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도치형은 물을 깜빡하고 안갖고 물 하나만 사러 왔어요 같이 금방 합류할거에요 당산나무로 온 곳은 도치형하고 한번도 안와봤기 때문에 도치형하고 같이 와본거야 나 혼자는 왔었지 저 집을 가기 전에 여기를 좀 들렀다 가보게 여기를 아직은 특별한 기운은 없어 뭔 소리인데? 아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네 또치, 또치, 또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다음 두번째 장소로 이동한다 오케이? 요즘도 마이콜 숨소리 오바 심한거에요? 엄청 심해서 마이콜 이 새끼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나 지금 또치인데.. 마이콜 새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소리 오바해서 더 이해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호등까지 있어요 왜냐? 신호등 바로 옆에 사거리에 집이 세 군데가 있는거에요 세체가 이 도로까지가 원래 한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던 곳이었어 그 당산나무를 배버리고 집을 짓고 도로를 맹는거지 그 후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소리는 날거에요 이 점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저 소변을 한 번만 급하게 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된다면 소변을 한 번만 볼게요 아까 전에 소변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줌을 싸면 소변을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부러 조금.. 그 방금만 빼다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싸도록 할게요 아.. 신발이 튀겼어 아.. 신발이 튀겼어 이 소리말고 x2 잠깐만 이런게 있었나? 반성 여기도 특별한 기운은 없는 것 같아 메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전하구만.. 여전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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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떨리지? 여전히.. 예수사진.. 여전히.. 여전히.. 여기 지금 좀 이상한데..? 하지마아.. 하지마아.. 문 뒤에 누구야..? 문 뒤에 누구야? 야.. 문 뒤에 누구냐고 있어 하지마.. 하지마.. 누구야? 뒤에는 또 누구야? 저기..잠깐만.. 저기 잠깐만! 나와있어! 본 사람 양쪽에서 움직인 거 도치형은 방금 전에 들어왔어 열리고 있는 순간에 도치형은 뭣도 모르고 들어왔어 도치형 보니까 또 그러네? 여기 밑에 같은데? 응 나와 뭐 나와? 있어봅시다 있어봐라 뭐야? 또 그러네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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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지? 뒤에 있는 거 보인다 또 왜그래? 뭐야 이거? 저거 어디있어? 잠깐! 잠깐만! 나 미치겠네 와..뭔디? 잠깐만! 누구야? 잠깐만! 안 돼 나와 뭐야 여기 와라 너 하나 아니구나 또 하나 어딨어? 또 하나 어딨어? 또 하나 어딨어?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형한테 장난치지마 형한테 장난치지 말아 있어 소리.. 소리 들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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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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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뭘 끌어 당기고 있어? 소리 집중! 어디서 하는거야? 어디서 하는거야? 뭔 소리야? 누구.. 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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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둘이 지금 우리를.. 저리 안가? 뭐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사람.. 그래.. 물론 사람.. 지나다닐 수 있지.. 이제는 얘기 해볼까? 왜 이렇게 사람들 못살게 굴지? 창문 뒤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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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얘기한다 뭐라 얘기한.. 어? 그만.. 뭔 소리야? 방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래서 어쩐다고? 거기에 얘기해봐 거기에 얘기해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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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잠깐만.. 어디.. 잠깐만.. 잠깐만.. 언제부터.. 선생님.. 언제부터.. 소리.. 집중! 무서.. 무서운거 아니지..? 제대로 들었다.. 제대로 들었다.. 제대로 들었다.. 너 누구야? 진척스러웠어.. 진척.. 화내지 마.. 어디있어? 뒤집중..! 곳 Slack 형님 앞에 한번 봐줄랍니까 지금 난 뒤에가 오고 있으라고 잠깐 봐봐 조심해 형님 조심해 조심해 형님 조금만 봐봐 조금만 봐봐 형님 형님 무슨 소리야? 이거 완전 양각 제대로 잡혔다 지금 이거 지금 양각 제대로 잡혔어 지금 하나는 도치형 하나는 나 지금 제대로 잡혔다 오늘 제대로 잡혔어 지금 이거 뭔가 오늘 기운이 오지게 센데 지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 그때 그 구신인지 아니면.. 소리 뭔 소리야? 나도 들어.. 누구야? 왔어? 야 뭔 소리야? 왔어? 소리 소리 뭔 소리였어? 천장 천장에서 소리나 천장 천장에서 소리나 그거 하지 말고 그만 그만 하라겠어 진짜 미쳐.. 이거 안.. 진짜.. 형님 이거 오늘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잠깐만 문 밖에 있다 얘기한다 얘기한다 소리.. 여기 있을게 라오 얘기 한번 해보시오 뭐 때문에 구요? 뭐라 하소? 찢어죽겠다.. 찢어죽겠다.. 정신차를 잊고라 정신차를 잊고라 찢어죽겠다.. 찢어죽겠다.. 화내지 마시오 화내지 마시오 잠깐만요 화내지 마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 있네 그거 뭐하니 만지작만지작거려요 거기를 뭐하니 만지작만지작거려요 거기를 뭐하니 만지작만지작거려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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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오 그만 하나께라오 왜 그걸 부여? 왜 그렇게 집 작아요 그렇게 자.. 이제 얘기해봅시다 뭐 때문에 구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나셨소? 너한테 얘기하기 싫다고? 네? 쟤한테 얘기할래? 나한테 얘기하기 싫다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나한테 할말이 뭐가 있는데 얘기해봐라 들어줄랍시다 뭐지? 뭔데? 도취명한테.. 니한테 하기 싫어 쟤한테.. 귀신아 미안해 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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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아..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가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 감사.. 진짜 뚝배기 깨불랑 깨 뭔 얼굴을 따져 얼굴을 따지기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심각한 와중에 지금 얘기를 성사시키려고 지금 온갖 개고생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거기서 얼굴 따지냐고 하면 지금 뭐하자는건데? 요새.. 틴키라기라고 작전했어요? 쟤한테.. 쟤한테.. 나가있어 네.. 얘기해봐라 갔냐? 갓싸? 어디있는거야? 너 나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너 나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뭐하는소리야? 뭔소리야? 앞쪽에서 내린다 그래.. 그래.. 너 여기 숨어있지? 여기 있었구만 너 나하고 얘기한다며 거기 밑에서 뭐하냐? 밑에서 뭐하냐? 밑에서 뭐하냐? 말한만이다.. 들어갈게 앞으로 가면 이러네? 거기 앉아서 뭐해? 얘기해봐라 비 때문에 그러냐? 비 때문에 그러냐? 가지 말고 있어 들어줄게 처음에.. 처음에.. 제가 왔어도 여자인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말을 하는거 같은데 이 꼴을 보고 여자인줄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화장한거 때문에 여자인줄 알았어? 들어가도 괜찮아하지? 뒤쪽으로 가는길이 있는가 모르겠네 뒤쪽으로 가는길이 있는가 모르겠네 뒤쪽으로 가보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야.. 어쩔 수구나.. 엄마야.. 미안하다 엄마야.. 나 쪼끄나.. 나 불러온것이 아닌데.. 니가 자꾸 문 갖다 해본게 그랬지 잠깐만 이리와 옳게 해놨다 미워하지 말아라 어디 가버렸냐? 어디 가버렸냐? 어디 가버렸냐? emergency room 침대에 어떤 걸 잘못 건든거 같대요 뭔 소리야.. 아까치해 진거 같은데.. 점점 까칠해진 것 같던데? 오빠 안쩔하다 오빠 안쩔하다 오빠 하나도 안쩔았다 지금 와.. 깜짝 놀라 다시 한 번만 가보자 다시 한 번만 가보자 저기 저기 한 번만 다시 가보자 첫눈에 반한 오빠 너 계속 말 안하면 나간다 진짜로 대년에 역겜 데뷔할 마이크로 올라간다 나 여자인 줄 알았다며 빨리 얘기해 방금 나 나갈라니까 너도 이 꼴이 오는 건 싫지? 아까쯤에 그거 빼딱이 있잖아 그거 가 얘기했잖아 아까 화장품까지는 얘기했잖아 아까는 여기까지 왔어도 여기까지 오면 난리던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도망가서 오더라도 안해요 지금 오더라도 안해 아 진짜예요 진짜 이 꼴이 기집 전문이에요 진짜로 평상시 때는 써도 하는데 기집 마법은 바닥사 진짜 거짓말이라 희한한 꼬부라예요 진짜 너무 해줘요 rapport